국내 연구진이 치아 뿌리 형성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 그 기능을 밝혀냈습니다.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의식 교수팀은 치아 뿌리 형성 과정에서 세포 분해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오스테릭스가 없으면 치아 뿌리가 만들어지는 상암호 세포가 성숙하지 못해 결국 치아 뿌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 뿌리는 표면에 보이는 치아 머리의 아랫부분으로 치아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치아 뿌리 형성 과정과 조절에 오스테릭스가 관여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생주의 유전자를 조작해 오스테릭스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자 치아 뿌리만 비정상적으로 짧고 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